지난 22일부터 잠실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는 2023 상반기 박옥수 목사 성경세미나는 서울 및 경기도 내 시민들 뿐 아니라 온오프라인으로 전세계가 함께하는 성경세미나입니다. 주강사인 박옥수 목사는 국내외를 오가는 활발한 선교활동으로 최근 언론과 기독교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기간 온라인과 해외방송국 설교방송 등으로 전세계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왔던 박옥수 목사가 올해는 10만 명이 운집한 인도 기독교 집회와 브라질 쌍파울루 메트로폴리탄 대성당에서의 설교, 아프리카와 중남미 각국 정상들에게 복음을 전한 일 등이 전해지면서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로 단연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 서울 성경세미나가 열리게 되면서 해외 각국 교단의 대표 목회자들의 참석이 이어졌습니다. 세계 기독교 지도자연합 CLF의 이름으로 이번 성경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은 16개국 61명. 이들은 오전과 저녁 성경세미나에 참석해 박옥수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며 목회의 리더십을 배우고 복음을 더욱 널리 전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녁 성경세미나가에 참석한 목회자들에게 베어트릭한 목회자들에게 가장 연결성이 있다고 한 번의 조언과 수강조사에 참석해 박폴했습니다. 오전 세미나 후에는 나라별 언어권별로 모인 목회자들이 깊은 소식 선교회 목회자들과 활발히 교류하며 신앙과 목회 그리고 복음에 대해 논의하고 친밀한 교류를 나눕니다. 이스라엄 전교회의 전교회의 전교회는 각국의 교계와 교단을 대표하는 비숍 및 목회자들의 축사는 이번 성경 세미나의 위상뿐 아니라 깊은 소식 선교회가 전하는 보금이 기독교계를 변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포르투갈 루지나타 선교회 총회장 이발두 루이즈 루마니아 독립교회 연합회 부회장 코리엘 카바 멕시코 선안목자 오순절 교단 협회장 베나민 로멜리 베가 코스타리카 개신교협회 회장 로날드 바르가스 등이 성경 세미나를 위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들은 보금이 삶과 신앙을 어떻게 바꿨는지 간증하며 의롭게 됐음을 확신했고 이번 성경 세미나에서 더 깊은 말씀을 배우고 싶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이 저를 사랑하는 거에요. 그들이 저녁에 비하기도 한가요? 그들은 저녁에다ows 그룹이 말한 경제에 영향을 통해서 그들은 종교회를 plansit peloton으로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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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한 기회에 그리고 그들은 그들은 뒤에서 기회가 이렇게 놀랐어 그들은 그들은 그들을 nach Michaels 그들은 그들을 따라하고 그들은 그들은 그들의 고맙해 그들에게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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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을 그들의 경제에 영향을 통해서 그들이 그들을 어떤 사람들을 지 Beno Convention 성경 세미나는 유튜브 채널 굿뉴스티비와 굿뉴스티비 글로벌 두 곳을 통해 영어와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 러시아어까지 다섯 개 언어로 통역을 거쳐 생중계됩니다. 전 세계가 함께 듣는 복음의 메시지, 그 열기가 한창 무르익어가는 셋째 날, 박옥수 목사는 오전과 오후 히브리서 10장과 로마서 3장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영원한 속죄를 이야기했습니다. 죄를 사하는 데는 회개가 아닌 정확한 대가가 필요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몸 예수 그리스도라며 박옥수 목사는 인간이 죄사함을 받는 과정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히브리서 10장이라며 1절부터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짚어 설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것은 죄인인 우리 대신 죽기 위함이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가 완벽하고 온전하게 시켰다고 힘차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여 구속의 흡수까지 수행과 수행은 바로 괜찮습니다 실내사입니다 그냥 죽gate 응원의 한군의 통화 우리의 흡수도 우리의 흡수는 우리의 흡수는 우리의 흡수와 우리의 흡수와 우리의 흡수와 저희는 혜 remembered 이 mensage sur 저의 죄 예수 이가 그를 오늘 예수 하나 오늘 우리의 죄가 더욱 의존하는 것이며, 그러나, 우리의 동료와 의원을 응원하는 것이며, 우리의 동료와 의원을 응원하는 것이며, 우리의 동료를 응원하는 것이며, 우리의 동료를 응원하는 것이며, 서울과 전 세계에 울려 퍼지는 정확한 죄사함의 복음. 2023 상반기 박옥수 목사 서울 성경 세미나를 통해 영원히 온전케 된 목회자들과 서울 시민들의 간증이 아름답습니다. 굿 뉴스 TV 노준입니다.